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 전문가 고아름쌤입니다. 제가 미리 양해를 드릴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급성 후두염에 걸려서 5일째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목소리가 회복은 거의 됐는데, 거의는 아닌가요? 한 70%쯤 회복이 됐는데 남은 부분이 있다 보니 좀 허스키한 목소리가 유지될 수 있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뭔가를 살짝 마시면서 할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동아시아사 들어가 볼 텐데요. 이번 3월 고3 학평 같은 경우는요. 난이도가 다른 사탐에 비해서 조금은 쉬운 편이었어요. 다른 과목을 보니 1등급 커트라인이 지금 현재 42점도 있고요. 45점도 있고요. 이런 편인데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48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역사가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공부하기 되게 편한 과목이 됐기도 했고요.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시너지가 나서 더 많은 친구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동아시아 점수가 이렇게 커트하고 높다고 하는 거는 잘하는 친구가 많아서라기보다 역덕이 많아서라기보다는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역사덕후라고 하잖아요. 덕후들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덜한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동아시아 자체가 좀 쉽게 내는 상황이 있어요. 최근에 시험 보시게 되면 세계사랑 동아시아사가 대부분 좀 쉬워요. 아주 고난도로 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접근하기엔 좀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해설 강의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키워드를 기억하는 것에 있어요. 이번 동아시아 시험은 상당히 전형적인 문제를 보여주게 됩니다. 즉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런 문제가 수능의 기본 베이직이야 하는 수능의 베이직이랄까? 이런 느낌이에요. 상당히 평가원과 출제의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잘 듣고 따라오시면요. 해설 강의에만 잘 들어도 3등급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볼게요. 자 1번. 자 밑줄 친 토기에 대한 걸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자 보니까 토기라고 하는 거는 늘 1번에 항상 나오죠. 자 뉴호랑 유적의 돌무지 무덤 바깥에서 다른 유물과 함께 원형의 띠를 이룬 형태로 발굴된 토기래요. 자 막 생김새가 설명돼 있어요. 위아래가 뚫렸고 북과 하늘 땅 연결하는 상징물이고 그릇받침 무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지리대 등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여신상과 키워드 체크하세요. 옥기라고 하는 다양한 것들과 함께 냐호호강 유역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한다고 했네요. 아하 그럼 이건 어느 문화가 될까요? 바로 홍산 혹은 홍산이라고도 부르는 그 문화가 되겠죠. 홍산문화 홍산문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토기. 여신상 옥기랑 같이 발견되고 냐호호강 유역에서 나왔다. 뭐다? 바로 요거죠. 3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토기의 생김새까지 설명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요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위하고 아래가 뚫렸대. 이렇게 넣으면 나오는 거야. 이걸 아마도 먹을 때 쓰진 않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1번은 조몬토기 2번은 빗살문이 토기 4번은 양사오호토기 5번은 허무두적의 돼지그림토기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한무제유철이 나왔어요. 자 이름만 딱 보고도 아시면 좋아요. 유철. 유철 자체가 한무제의 본명이니까 기억하는 게 좋겠죠. 자 시기적으로도요. 기원전 156년부터 기원전 87년 그랬고요. 뭔가 이렇게 연도가 좀 외우기 어렵다면 아래 볼게요. 대월지랑 동맹을 맺기 위해서 장건을 보냈다. 고조선 무너뜨리고 4군 설치했다. 라고 했어요. 아 이게 모두 한무제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다 체크하세요. 유철, 장건, 대월지와 동맹, 고조선 멸망, 4군 설치까지. 자 이것은 한무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한무제의 또 다른 업적을 체크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볼게요. 이 한무제는요. 흉노를 쳐서 결국은 고비사막이부로 축출시켜 버렸어요. 자 흉노라고 하는 민족은 유목민족이죠. 자 그런데 이때 한무제가 비단길을 개척한 이후에 돈이 많아져요. 그래서 돈이 많아지니까 원래 전쟁은 장기간 지속이 될수록 돈이 많은 자가 유의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한무제가 돈 벌어가지고 이걸로 전쟁 장기화해서 흉노를 쫓아내버린 거야. 정답은 4번이에요. 1번 고조선, 2번 명나라 신종 만력제, 3번 이거는 한위 노국왕 칭호를 준 거니까 후한의 광무제, 5번 절도사관은 회수했다, 과거지 전수회 도입했다, 이거는 송태조 조광윤이 되겠죠. 그죠? 정답은 4번입니다. 넘어가서 3번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기념시간에 맨날 그랬잖아. 동아시아에 진이란 나라가 4개 나온다고. 그 진이란 나라가 4개인데 한자는 3개라고 그랬죠. 그죠? 자 여기서 찝, 여러분이 보기에 한글로 찝 닮은 한자가 있다 했잖아. 그죠? 쉽게 설명 찝, 찝, 찝. 자 이 황제가 로양에서 도망을 쳤대요. 아 보니까 수도가 로양이었나 봐. 도망 쳤는데 궁궐을 다 탔대요. 자 이 글은 소고드 상인이 사마르칸트 동료에게 쓴 편지 중에 일부인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대요. 이 시기 중국에서는 밑줄, 흉노, 갈족 등 아마 흉노, 선비, 강갈, 저족이 되겠죠. 흉노족, 선비족, 강족, 갈족, 저족. 얘네가 쳐들어와서 이 찝진, 이 진을 공격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들어갈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상황은 4세기이고요. 4세기에 5호 16국에게 밀린 아르도망친 동진이 되는 거지. 자 진 나라가 원래 서진이었는데 서진. 원래 서진이었다가 이 나라가 동진이 된 거지. 자 그러면 적절한 거라고 그랬어요. 가에 들어갈 내용. 네. 답이 나왔죠. 짜란. 동진을 공격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나오네요. 4세기 상황은요. 5, 16국 동진 시대라는 이름만 기억해도 거의 다 맞춰요. 5가 뭐라고? 흉노족, 선비족, 강족, 갈족, 저족. 흉노, 선비, 강갈족. 이거야. 자 그런 나라가 생겨버리니까 서진이 멸망하고 동진이 건국되는 거지. 서진 수도가 원래 어디? 여기가? 러양인데 동진 수도가 어디? 건강으로 가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2번 진시황제. 3번 일본과 백제. 일본과 백제가 백악변토를 주도했고 여기 맞선 나라가 신라랑 당나라 군대죠. 4번 송나라하고 요나라. 5번 당나라. 그렇죠? 어렵지 않네요.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다음 문제. 2번가 보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